근데 진짜 일본 경기 때는 버스 타고는 안 와요. 객시가 많이 제일 인상 깊게 하는 거죠. 경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일단 문장에게 맞춰봐요. 여기서 뛰고 있는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남편이 받았죠. 남편이 받았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집에서 이거 만들어보라고 해서 오늘 선물입니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우와! 짠! 이렇게 잘 이렇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거꾸로 들어오리네? 이런 거 처음 봐. 되게 멋있다. 엄청 크네요. 이게 몇 패스인지가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럼 이거 아무 제품 더 넣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기 있네, 이게. 3898조각.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난 레고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거겠죠? 나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거 혼자 하면 10시간? 10시간? 조금 걸린다는데. 아마 안 되나요? 나랑 같이 하면 20시간 걸린 거 아니야? 나랑 같이 하면 20시간 걸린 거 아니야? 실물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상당히 비슷하네요. 선수들이 입장도 하고 이제 나가야 돼서 이쪽으로 나가는. 버스도 있네요. 버스. 버스가 여기 대기하고 있죠. 근데 진짜 일본 경기 때는 버스 타고는 안 와요. 그럼 여기 와서 선수들이 주차를 해놓고 버스를 타고 이제 호텔로 가죠. 호텔에서 왔다가 경기를 끝나고는 다시 자기 자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사무실도 있고 경기가 없을 때는 컨퍼런스도 부장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뭐 회의실로도 쓰고 미팅실로도 쓰고 그러기도 하고 경기 날에는 안에 매전도 있고 스카이박스도 있고 많이 나눠져 있죠. 뒷면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와 이거는 진짜 같아요. 제가 잘 해놨네요. 예쁘니까 어때요? 그리워요? 아 그립지는 않네. 실제 경기장에 가면 울렁 울렁해요? 실제 경기장에 가면 이제 옛날 생각은 나죠. 추억의 장소에 온 것 같은. 경기장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이제 선수들 락카는 많이 변했죠. 좀 더 최신식으로 좋아졌죠. 라떼는 말이야. 그거 알아요 라떼이즈 홀스? 몰라요? 알아요? 라떼이즈 홀스? 모르지. 라떼이즈 홀스. 이쪽에서 빼주세요. 오. 오. 패스가 나눠져 있는데. 오. 최고. 로니의 스토리가 좀 있네요. 역사를 좀. 시작이 1878년에 시작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1878년. 보비찰튼경인가요? 그죠? 네. 보비찰튼경. 연세가 드셨을 때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었네요?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쵸? 이게 선수들때 모습인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헤어스타인이? 하하하하하하하 헤어스타인이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랬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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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순서가 나와있는데 1번이 이렇게 셀드예요. TMI. 저희 남편이 잔디 알러지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뜬금없이 잔디. 아니 그게 너무 웃기잖아. 그치?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잔디 알러지가 생겼어요. 체크해봅시다.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보고 만드세요. 이런 걸 이렇게 일꾼을 만들어주세요. 보고. 내가 이거 만들었어. 네 잘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다 가렸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뼈대가 있어야죠. 건축을 하는데 뼈대가 있어야지 지탱해야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냥 이렇게만 하고 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붙여놨는데 이걸 다 가렸어. 너무 억울해요. 각 씨가 한 말 중에 제일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한 말 중에? 뭐지? 내가 나를 이기니. 힘들고 막. 극기 훈련하고 막 이럴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차피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젖어도 내가 이기는 건데. 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냐고. 대단해. 그런 한심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했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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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니까. 너는. 야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세상. 참. 나에게 깨달음을 준 단어. 깨달음을 준 말이야. 깨달음. 깨달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막 먹었지만. 그래도 뭘 먹게 되는 거잖아. 원래. 원래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냐는 거야.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원래 사람 마음이.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데. 먹고 싶은 걸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먹고선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되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다음내부터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계속 계속 밀어서 못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걸? 오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다 메뉴 같겠지 뭐. 이걸 보면 너무나 뿌듯하거든. 와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거고 진짜 터울 것 같아. 누워야 돼 점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데이 2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제 진짜야. 완성이 다 되고 있어. 합쳐지고 있겠습니다. 하아. 든 요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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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다이씨. 다이씨. 경기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는? 경기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는 다육니에요. 빛나어. 빛나어. 경기 보러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막 옷 벗고 빌리터에 뛰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떤 생각이에요? 저 기분이 어땠다는 것이 이제 다시 상기되지? 다시 추억이 서로 앞다야지 저런 사람은 저런 느낌이었는데 루즈한 경기들 말고 뭔가 좀 재밌는 경기들 긴장되고 그런 압박감 있고 그런 느낌이 딱 들지 그런 감정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못 느끼잖아 그치 우리는 모르지 얘기 들어도 그냥 어떻겠구나 하는거지 그런거에 대해서 오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연아 흥민이 흥민이 선수 연아 아니 근데 다 프로선수들은 다 프로선수들 운동선수들은 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 나는 한 번도 놓여있던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박진감이 넘치고 그런 어떤 극도의 어떤 어디 막기 전에? 아냐아냐 올드 트라우포드 말고 탐나왔던 경기들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잔디밭 좋다라고 했었지 잔디밭이 좋다? 라띠 때는 아스날 고장이 좋았거든 요즘은 메뉴도 비타보다 더 좋거나 요즘은 뭐 그런데 미미를 놓고 그런게? 자 내가 한번 보겠어 됐다 어? 정의? 좋았어 아주 큰일을 해냈어 여러분 이 시즌을 받는다 내가 일단 문장에게 맞춰봐 싫어 나 못 맞춰 나 못 맞추면 이건 성재형도 보면 욕한단 말이야 성재형도 몰라 진짜? 어 작은 올드 트라우포드가 생겼습니다 만들어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새롭네요 이제 여기서 뛰어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할 건 다 한 거 어느 구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중에서 가장 비싼 자리는 어디일까요? 고비 찰뜬경 포거승 감독님 다 여기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깐 여기겠지 아닙니다 아니깐 아니겠지 그러니깐 이쪽 아 이쪽 쌩 틀렸습니다 왜요? 어디에요? 제일 비싼 자리는 구석에 1층 사이 원저리 유로피안 캐피탈 오브 트로피스라고 써있는데 왜요? 여기가 왜 비싸요? 다이렉 박서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 반대쪽 정중앙이 제일 비싸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야가 같으니까 응 시야가 같으니까 이 정중앙 자리가 두 번째로 비싸요 얘보다 얘가 비싼 이유는 음식 음식 아 역시 모르는 게 중요해 여기는 음식에 초청을 좀 맞춰가지고 좋은 와인과 좋은 음식을 이제 서비스하는 그럼 우리가 먹는 것보다 여기가 잘 납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도 저기 가서는 안 먹어봤어요 경기장에서 제일 추억의 장소 이런 거 있습니까? 힐드위 빼고는 뭐 라커룸이 가장 크죠 사물함에 뭐 사진같다고 붙여놓고 그랬습니까? 사물함이 없어요 뻥 뚫려있고 옷걸이가 이렇게 걸어져있어요 여기다 옷만 걸어요 어 그래요? PSV는 그런 사물함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문이 있었어 사무소 이름을 별로 붙여놓고 근데 메뉴는 붙여놓진 않았어요 그냥 이름표도 없어 포거슨 감독님 때는 원래 자기가 앉던 자리를 그냥 계속 앉았거든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는 그런 문화가 감독이 원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거든 싱크스 같은 거 요 자리에 앉고 싶다 이런 거 없었어요?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 없었어 나는 근데 에브라 옆에 있었지 떼베즈 있었을 때는 그 에브라 옆에 떼베즈가 있었을 거야 내 옆에 긱스였구나 긱스 스콜스 이렇게 했었지 경기날 여기다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놓죠 가드들이 이제 막죠 여기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줄 서있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부르면 사인해주고 싶은 마음에 들어요? 박지성! 이렇게 하면은 사인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지성이 형!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지성 오빠! 이렇게 좋아요 아니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여기서 딱 나와서 한국말이 들리면 한 바퀴를 다 돌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둘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는 아니냐 한국말이 들리는 데를 먼저 아 이쪽으로 가면 한국사람들 해줄 수 있겠구나 해서 그쪽으로 가지 우리가 영상 올리면 지성이 형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아니 네 나왔습니다 나올 의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 브이로그나 축구 콘텐츠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나오지만 본인이 방송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신청서를 내세요!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어떤 의향이 가장 중요하니까 출연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할 수도 없고 7년을 뛰었는데 여기서 뛰고 있는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무릎에지간히 써라 가치를 더 빨리 만나라고? 100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능글눥글하 아저씨가 됐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흓 여기서 뛸 땐 안 그랬잖아 통치감도 있고 응 반복 작업도 좀 있긴 하지만 응 그래도 만들어 놓고 나면 뿌듯하고 또 이제 축구를 좋아하거나 또 메뉴를 특히 좋아하면은 표정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우리 근데 0이는 영어 배울이 영어 말하지 이거 안 사도 됩니다. 부단주는 못 되지만 경기장 하나는 갖고 있네요. 네 경기장 여러분의 소유의 경기장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